안드로이드폰 사용자를 위한 삼성 쿡탑과 스마트싱스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. 먼저 쿡탑과 와이파이 공유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.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한 후 스마트싱스 앱을 실행합니다. 홈 화면에서 디바이스 추가를 선택해주세요. 쿡탑을 선택해주세요. 시작을 눌러주세요. 쿡탑이 설치된 장소를 선택해주세요. 방을 선택하세요. 쿡탑을 켠 후 AP가 표시될 때까지 스마트 커넥트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. 디바이스에 스마트 커넥트 버튼이 없는 경우 와이파이 버튼을 누르세요. 쿡탑에 연결 중입니다. 휴대전화에 쿡탑이 연결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잠시 기다려주세요. 삼성 계정에 쿡탑 디바이스를 등록 중입니다.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